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비가 안방없이 오고 있긴 하지만 날씨 굉장히 좋고 요 날씨의 다이빙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체력이 좀 많이 들더라구요 근데 오늘은 뭐 아침도 안먹고 가는 거라서 고열량과 고런 것 좀 챙겨 가야겠어 음 약간 요런 라인에서... 이건 뭐지? 젤리인가? 아 이건 어제 맛있었던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기 오는데 편의점을 미리 들려서 오는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아 그리고 어저께 약간 우연히 찾은 느낌이 있었는데 구글 지도에서는 마이다구스 찍으면 저 위로 가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모르고 그냥 직진을 했다가 만난 거였어가지고 근데 사실 또 모르겠어요 어제 11,000원 하는 거를 만에네 하기로 얘기하긴 했는데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구요 마이리얼트립이나 이런 데서 예약하려고 해도 막 2인부터 예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장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와서 제 영상 보여주고 얘도 만에네 했는데 나도 만에네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? 뭐야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따 오겠죠? 제가 조금 일찍 와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한 보따리 싸서 떠납니다 지금 11시 40분이고 12시에 화장실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나 다이빙 처음인데 괜찮냐 물어봤는데 아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일도 없이 다이빙하러 갑니다 인생 첫 다이빙 일본에서 오늘 목표는 재밌게 놀면서 안전하게 노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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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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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